안녕하세요 독고독입니다 이번에 독고독 굿즈가 새로 나왔어요 원래 굿즈를 만들 생각은 없었는데 지금 제가 입고 있는 니토셔츠이고 이 티셔츠를 쇼츠용으로 만들었었는데 이걸 생각보다 팔아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마플샵에다가 만들어서 팔아봤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사주시고 좋아하셔서 놀랐어요 놀랐는데 DM으로 이제 곧 겨울이니까 맨투맨이나 후드티 이런 걸로 겨울 버전도 만들어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에다가 투표를 올렸었어요 똑같이 얼굴 사진 들어간 걸 할지 아니면은 잃고 가능한 걸로 할지 아니면 둘 다 할지 했는데 잃고 가능한 게 제일 높았고 그 다음이 둘 다 그리고 마지막이 얼굴 사진 들어간 거 이렇게 순위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패드 가지고 열심히 디자인을 한 2주정도 짜봤는데 그리고 디자인을 만들고 상품을 제작했어요 근데 그게 오늘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그걸 한번 입어보고 주의사항 같은 걸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근데 먼저 제가 디자인한 옷 전부의 샘플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이게 지금 구찌 가격이 비싸다면 비싸다고 할 수도 있고 싸다면 싸다고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제조 원가로 파는 거거든요 거의 원래 최대한 싸게 팔고 싶어서 제조 원가로 팔려다가 수익금 천 원은 입력을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제조 원가에서 천 원을 입력한 가격이 지금 구찌 가격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이 구매한 가격으로 구찌를 사야 돼서 제가 돈이 별로 없어서 많이는 못 샀고 아무튼 이제 한번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 독고독 후드티입니다 너무 이쁘죠 일단 처음 만들 때 이게 기모인 줄 알고 만들었었는데 기모는 아닌 것 같아요 기모는 아니고 그냥 일반 후드티 그냥 일반 가을에 입는 후드티 느낌? 그렇고 이뻐요 핏은 이따가 거울에서 찍은 다음에 이거 바로 다음에 넣어 드릴게요 일단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독고독 캐릭터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거는 실사랑 잃고 가능한 걸 두 개 다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고 밑에다가 독고독 로고도 새로 만들어서 박아 봤습니다 원래 쓰던 독고독 로고가 있는데 그게 너무 화질이 깨져서 티로 만들기는 적합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새로 만들어 봤습니다 디자인은 고렇게 들어갔고 후드티는 다 똑같은 이 핏이에요 후드티는 똑같은 이 제품에다가 프린팅만 다르게 한 거라서 핏은 요 후드티 이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후드티 핏이고요 요거는 얘는 마이크 입니다 후드티는 핏은 요런 느낌이고 요런 요러컴 요러컴 요런 약간 오버 약간 레귤러 핏이랑 오버핏의 그 사이 사이 느낌이고 저는 XL 정사이즈로 구입했는데 오버핏으로 입고 싶으시면 정사이즈 입으셔도 되고 한 사이즈 업그레이드 하셔서 입으셔도 이쁠 것 같아요 그리고 모자를 한번 써볼게요 모자를 쓰면 요렇게 되는데 모자는 그렇게 막 엄청 낭낭한 사이즈는 아닌 것 같아요 요런 느낌이라는 거 이번엔 맨투맨 입니다 기모에요 기모라서 되게 따뜻하고 포인트는 여기 독고독 독고독이 로고가 조그맣게 들어가 있습니다 조그맣게 들어가 있어서 요 디자인은 완전 1코용으로 만들어봤고요 이거는 진짜 밖에서 입고 다녀도 굿즈인지 아무도 몰라요 만약에 어? 어? 이거 독고독 굿즈인 거 알아봤다? 그러면 반갑게 서로 반갑게 인사해주시면 재밌겠죠? 그래서 일단 요거는 요런 느낌이고 핏도 핏도 굉장히 이쁩니다 구독자분들이 학생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학교 갈 때 입으면 좋아요 일단 후드티의 전체적인 핏은 약간 요런 느낌입니다 요런 느낌 팔을 벌렸을 때는 요렇게 소매도 요렇게 요렇게 떨어집니다 저는 정사이즈 엑스라지로 입었는데 오버핏으로 입고 싶으신 분들은 정사이즈로 가시던가 아니면 한사이즈 업그레이드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제 굿즈 중에서 제가 제일 맘에 들어하는 건데 키링입니다 이게 가격도 제일 싸고 제일 이쁜 것 같아요 요새 짱구 키링이 그렇게 이뻐가지고 저도 요새 가방에 달고 다니는데 그거 보고 키링도 같이 만들어야겠다 해서 키링도 만들어 봤습니다 너무 이쁘죠 이거는 진짜 제재조 좋고 요게 진짜 일코랑 일코용이랑 얼굴 들어간 거 제일 만족할 수 있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사이즈 비교를 한번 해보자면 요게 동생 시계인데 요정도 사이즈입니다 생각보다 큰데 또 생각보다는 작아요 다음 소개시켜 드릴게요 다음은 진짜 유용한 거 여러분들이 맨날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독고독 로고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조금 아쉬운 건 여기 안쪽이 흰 색깔로 되어 있어가지고 요게 조금 아쉽습니다 그거 빼고는 매우 만족스럽고 근데 또 괜찮은 거는 이게 또 흰 색깔 버전도 있어서 괜찮을 거 같기도 하고 합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삼선 슬리퍼밖에 안 신었어가지고 그래서 이거 신어봤는데 이게 되게 편하더라고요 전 만족했습니다 요거 약간 슬리퍼 안쪽인데 약간 요런 느낌? 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직 제 사진 들어간 게 안 나와서 실망하셨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진 들어간 옷은 일상생활에서 입을 만한 거 정도로 생각나는 디자인이 크게 없어서 사진 들어갔는데도 재미있게 일상생활에서 들고 다닐 수 있는 게 뭘까 하다가 폼케이스를 만들었습니다 요거는 제가 맨날 끼고 다닐 거예요 이거 그 사진 있잖아요 이거 유병재 형님이 아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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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나? 암튼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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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찍으셔서 인스타 올린 다음에 스토리나 게시물을 올린 다음에 태그 하시면 좋아요 눌러드리러 가겠습니다 굿즈 소개는 다 시켜드렸고요 세탁 주의사항을 말씀드릴게요 이게 부산 브이로그에서 입고 갔던 독고독 처음 티셔츠인데요 이때랑 지금이랑 프린트 방법이 달라졌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제가 세탁을 잘못한 건지 뭔지 약간 이게 사진이 크기가 엄청 크긴 한데 약간 조금 찢어진 느낌이 들거든요 세탁 세탁 세탁하실 때 거기 구매하시면 세탁 주의사항이 나와 있어요 옷을 이렇게 뒤집어서 세탁기에 돌리던가 아니면 손빨래 하라고 나와 있을 텐데 뒤집어서 빨면 조금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근데 지금 만든 것도 이렇게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프린팅 된 거 보면 막 그럴 것 같지는 않긴 합니다만 혹시 모르니까 주의사항 말씀드렸고 슬리퍼 같은 경우는 아까처럼 안쪽이 흰 색깔로 되어 있다는 점 그거랑 배송 이게 배송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주문 들어온 제품을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렇게 제작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배송이 좀 걸릴 수도 있다는 점 한 1주에서 2주 정도 걸릴 수도 있다는 점 저도 1주 조금 넘어서 받았는데 일단 배송이 조금 느릴 수 있다는 점 미리 알려드리면서 네 일단 굿즈 소개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거 절대 사라고 만든 영상은 아니고요 정말 시중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 굿즈 주의사항 같은 거 소개시켜 드리기 위해서 만든 영상입니다 일단 고점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래도 구매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구매하시면 저번에 반팔티도 그렇고 그것도 구매하셨으면 팬미팅 때 입고 오시면 대환영을 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지나가다가 이 옷을 입고 있다 하면은 바로 가서 밥 밥 사드릴게요 제가 돈이 있으면 그렇고 요거랑 뭐 다른 조그만한 이벤트들 있으면 그것들 한번 같이 해보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일단 이번 영상은 이렇게 끝이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